중요한 건 호랑이가 돼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. 우와, 멋있는 마을이네. 오늘 댄이랑 시합이 있어서 오늘 더 일찍 하려고 했는데 날씨가 비가 많이 와서 비가 좀 부침을 시작하려고 열심히 만나기로 했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비가 많이 안 왔어요. 새벽에 조금 오고 아침에 조금 일찍 시작해도 될 뻔했어. 자, 오빠들 고고 합시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핫도그에 졸려 선배님들과 낙지 경기를 하러 왔습니다. 근데 대회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냥 재미로 재미로 하는 대결 재미로 하는 대결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세요. 근데 선배님이 좀 승부욕이 있잖아요. 알려주면서 할 거예요. 그래서 미션이 걸렸으니까 열심히 하고 오늘 근데 저는 선배님이 좀 우짜 잡고 저는 사실 다 싣고 잡았으면 좋겠어요. 에이 에이 거저나 또 싣으면서 에이 어떻게 하셨지? 자, 안녕하십니까. 유튜브 캡낙새끼 핫도그엔 똘려 그리고 찐샌입니다. 오늘 세니가 어저께부터 칼을 갈고 여태까지 스승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 다리 밑에 죽음의 장소에 나와 있습니다. 죽음의 장소. 일단 뭐 세니 돌돔 원투는 뭐 재림여한테 좀 배우고 또 찐낚시 스승님은 또 이창일 부장님한테 배웠는데 사실 그 스승님들 전부 다 저한테 백만 원빵 해갖고 다리 밑에서 저한테 푹 깨졌거든요. 유튜브에 나와 있듯이 다 깨졌어요. 오늘 과연 그 스승의 그 제자가 될지 아니면 스승의 복수를 제자가 할지 오늘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4차 먼저 잡는 사람이 이기는 걸 왜냐면 큰 거 잡는 거라면 아무리 세니가 좀 불리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그리고 여기 딱 간다니까 이제 어? 호랑이 골로 들어간다고 다들? 네, 팀장님. 근데 중요한 건 호랑이가 돼서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. 와, 멋있는 말이네. 그거도 있지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아가리 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. 하여튼 뭐 두 스승이에서 같은 호랑이 밥이 될지 아니면 스승의 복수를 제대로 할지 오늘 저녁에 또 선배님 생일이시거든요. 생일 축하합니다. 여기 앉아보세요. 이승이가 내리는 오늘은 사랑하는 아동님 생일 날 생일 축하합니다. 일단 저녁에 또 생일 파티는 할 거니까 나 이따 많이 놀러 오세요. 네,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도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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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세연아. 네. 빨리 저거 세팅해서 한 번 던져봐. 네. 여기 저거 저거, 저거 저거요? 참. 네. 우와! 지금 빨리 해야 돼. 지금 물이 우측인 거야. 지금 포인트 지금. 물 때에. 빨리 해. 우와, 그거 소나기야. 우와. 우와! 우와, 엄마. 우와, 엄마. 우와, 엄마. 잠깐 소나기인가 봐. 또 추춤해지네. 와, 그 왔어. 오, 봤어, 봤어, 봤어. 떼졌어, 봤어. 지금 완전히 왔다 갔다. 왔다 갔다. 오, 왔어, 떼졌어. 떼졌어, 한 번. 아, 뭐. 왔다 봐. 카메라가 두 배라 못 봤어. 와, 겁나 끄네, 보고. 보고 올라왔어? 뽀뽀. 쪼봉이다, 쪼봉. 우와, 쪼봉이네요. 보고 올라왔네요. 지금 너무 잘하네. 지금처럼. 지금. 나. 지금 많이 나와. 지금은 제일 많이 나와. 아, 포고, 포고만 주말에 나와. 포고만 있을 때. 잘 가라잉. 우와, 많이 온다, 우와. 우와, 이거 안 되겠다. 갑자기 이제 비가 멈추면 어떡해. 어, 어, 꼬나사라, 꼬나사. 아이고. 아, 못 봤어. 오빠, 잠깐. 내 추석 이상이야. 어? 있어, 있어? 아이, 뭐야. 왜 펜치가 저렇게 꼬셨어? 잡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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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. 맨날 그 와중에 잡았네. 야, 자연빵 됐나 보다. 어, 오빠, 네도 한 번 꽂았어. 어, 왔어. 선물이야? 아니, 생일 선물 봐주세요. 너 짓구나. 아, 생일 선물 안 꽂으시네. 턱떼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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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쳤어. 아, 좋다. 잘했다. 파이팅, 파이팅. 어? 어? 됐어, 됐어. 와, 크다. 크다, 크다. 버텨라. 왔어, 왔어. 왔어, 왔어.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감고, 감고. 야, 크다. 할 수 있어. 감아. 안 감겨. 안 감겨? 네. 내렸다가. 똥돌이 걸려있는 거 같은데. 거기 맞아? 네. 우와, 큰 놈인 거 봐. 아, 잠깐만. 우와, 세연이 사모쳤어. 버텨야 돼, 세연아. 잡아야 돼, 어떻게든. 아, 세연아. 지글지글 땡겨. 지글지글 땡기면 돼. 세연아. 세연아, 똥돌이야? 똥돌이 박히고 고기가 있었네. 어. 아, 나 물이. 사나무진게 벌린 것도 아니야. 홀치기, 홀치기. 와, 홀치기 당했어. 와, 우짜인 줄 알았다, 진짜. 끝돼. 핫도기보다 낫네. 핫도기는 무거 두 마린데. 아, 나 벤치는 안 잡잖아. 야, 너 그 정도면 뭔지 알아? 뭐예요? 벤치가 무그르그르한데 나 듣는 거야. 아, 나 쓰레기 쓰라네. 아, 이거 잘 눌렀다. 아니, 아니, 아니. 기다려, 기다려. 후자, 차. 자, 오. 그렇지. 사이즈 된다, 사이즈 된다. 그래, 사고 쳤다. 올려, 올려. 버텨. 사이즈야. 뜯어주지 말고. 잠깐만, 잠깐만. 왜 안 돼? 일어나야 된다, 세연아. 야, 일어나, 일어나. 왔어. 왔어, 왔어. 왜 연기했니? 야, 연기했어? 아니, 세연아. 앉아 뒤집어 누웠잖아. 오케이. 와, 크다. 사이즈는 그래도. 제일 큰 사이즈네, 그래도. 오, 잡아냈네, 그래도. 삼자. 아, 잘 잡아냈네요, 쌤이. 세 마리째. 아, 선배님. 아, 선배님. 아, 선배님. 잘 시키네. 수태기. 잘 가라. 수태기. 잘했어. 잘했어. 봤지? 처음에 그 왔을 적에 채면 안 되고. 오, 나이스 셔. 꽂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. 아이고, 이제 호랑이 굴에 들어왔으니까 호랑이가 돼서 나가볼 거 하나. 왔어? 아이고, 씨, 사이즈가. 장어? 아, 씨. 사이즈가. 아, 사이즈 아니야? 아니야, 씨. 아이고, 아이고. 왠지해. 잘 가라, 이 방치. 일로와, 세연아. 여섯, 씨. 아. 자, 여러분들. 아쉽게도 우리 세니하고 4자 먼저 잡기를 했어요. 요새 왜냐면 벤치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40 이상을 좀 잡고 싶어서 4자 이상 먼저 잡기를 했는데 그래도 우리 세니 두 수승보다는 두 수승들은 저한테 여기 다리 밑에서 겁나 깨졌거든요. 호랑이 진짜 범아갈리로 들어와서 살아가는 건 유일하다. 니가. 니가 더 낫다. 너 호랑이가 돼서 나가는 거야, 이제. 아, 오늘 너무 재밌었고. 기상이 너무 왔다 갔다 해가지고. 아, 낚시할 수 있을까 했는데. 그래도. 또 하늘이 돋게. 햇빛 쨍쨍쨍 쬐면서. 어, 낚시할 수 있는 여권을 만들어줘서. 또 이렇게 재밌게 낚시를 했거든요. 오늘. 아쉽지만. 뺀치고. 또 그래도. 그렇지 그렇지. 재밌게 했으면 된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런데 오늘 저기 아쉬운 건. 아니 오늘 진짜 기상 안 좋았어요. 계속 아까 보셨다시피. 비 막 갑자기 내리고 뭐하고 했는데. 고생 많이 했습니다. 자, 팀쌤. 팀쌤 수고하셨습니다. 구비하셨습니다. 춤. 떵. 구독과. 좋아요. 많이 부탁드려요. 빠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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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햇빛 이따 봐. 햇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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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핳. 햇빛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샌리언니 오빠들. 사진. 저기 나 생일이라고. 언니가 해줘서. 봉이 영수가 다 해줬어. 우리 솜씨가 끝장난다. 사장님이요? 이렇게 나오면서 뭐. 하이구. 하이구 축하합니다 선배님의 여기를 축하합니다 해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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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데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따나모씨 환영하겠습니다 설레입니다 고마워 됐죠 감사합니다 생메찌 재주했어요 네몬맥초 아유 감사합니다 와 좀 탈 것 같아 와 진짜 맛있다 아유